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이 총 9개국 35팀의 6기 입주작가가 참여하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6기 입주작가들이 만든 예술창작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과 이스라엘 등 9개 나라 35개 팀 총 44명의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창작 결과물을 공개하는 의미가 아닌 시민들에게 안부를 묻는 의미로 마련된 작품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고민과 현실세계로의 탈피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참여작가들이 입주기간 동안 인천에 머물며 지역을 연구하고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앞으로 입주작가들의 아카이브 자료 전시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